자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자 there was once a king 자 과거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존재 구문이다 라고 부르는 구문이죠 there is, there are 과거니까 was 들어간거지 그니까 한 왕이 있었다 자 어떤 왕이었냐면 who want to know three things 세 가지의 것을 알기를 원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the right time, 올바른 시간, to do everything 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할 투부 정사가 형용사 조용법 될 때는 ㄴ 으로 바꾸는게 아니라 이렇게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는 자 그 다음에 the most necessary people 가장 필수적인 사람들 to pay attention to 관심을 기울일 가장 필수적 사람들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그리고 할 가장 중요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의 세 가지 것에 알기 원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he thought that 그는 대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knowing these things 대절에 동명사 주어를 사용을 했네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자 여기가 동사고 그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he announced that 그는 대절이라고 또 발표했습니다 he would reward anyone 그는 사람에게 보상을 할 것이다 어떤 사람 who could teach him this thing 여긴 teach가 사형식 동사로 사용되면서 간목에게 직목을 가르치다 그에게 이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many people travel to his palace 많은 사람들이 여행했습니다 그의 궁전으로 그러나 they all provided different answers to his question 그들 모두는 다른 답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질문에 다른 답들을 제공했대요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서는 이럴 때 regarding은 전치사 뭐뭐에 관하여 첫 번째 질문과 관하여서는 some said 몇몇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대절이라고 the king should make a detailed schedule 왕이 그러니까 상세한 스케줄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so that 접속사 뭐뭐하도록 뭐뭐하기 위해서 he could always know 그가 항상 알 수 있기 위해서 알 수 있도록 the perfect time to do everything 완벽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할 완벽한 시간을 항상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자세한 스케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others claim 다른 사람들은 또 주장했습니다 대절이라고 he should take every situation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 그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는 기다려야 한다 자 the precise moment to act 행동을 할 투부정사 형용사조 용법 참 많이 나오네 행동을 할 정확한 순간을 그러니까 딱 맞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still other 또 여전히 또 다른 사람들은 제시했습니다 then he should consult wise men 그가 현명한 사람들과 상의해야만 한다고 현명한 사람들 하면 현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equally various were the answers to the second question 자 여기는 various 하면은 형용사죠 얘는 주격보호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answer의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was가 돼야 돼 was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거는 주어보다는 형용사부터 먼저 나왔는데 요런걸 일컬어 보어도치 라고 하는 거예요 보어도치 구문 어떻게 하냐면 형용사가 먼저 나와 주어보다 주어는 명사죠 그러니까 형용사로 시작을 하는 구문을 보어도치 구문 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의 답들도 똑같이 다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that the members of the king's council 왕의 자문들의 멤버들이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국무위원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 옆에 있는 국무위원들 있죠 보통 장관들로 구성되지 각 부처의 그래서 왕의 자문들의 멤버들이 멤버들이 were the most important people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while others mentioned priest, doctors or warrior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성직자, 의사 혹은 전사를 언급했던 반면에 이런 식으로 또 말했습니다 In response to the third question 세 번째 질문에 관하여 반응하여서는 세 번째 질문의 답에서는 여기 response는 답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다 자 some replied 몇몇은 응답했습니다 자 scienc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과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whereas 뭐뭐한 반면에 while이랑 똑같은 접속사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또 주장했던 반면에 대절이라고 자 it was war or religious worship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혹은 종교적인 숭배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가 다니는 것 그런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몇몇 사람들은 과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The king was not pleased with any of the answer 왕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답의 어떤 것에도 그 답들의 어떤 것에도 이럴 때 위드는 뭐뭐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Still wishing to find the best answer to his question 그의 질문에 최고의 답들을 찾기를 여전히 원하면서 분사구문 여전히 찾기를 원하면서 The king decided to visit an old hermit 그래서 이 왕은 나이든 old 나이든 은둔자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ho was famous for his wisdom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그의 지혜로 유명한 이 나이든 은둔자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e hermit lived in a forest 그 은둔자는 숲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ordinary folk 하면 평민들 오직 평민들 만을 만났습니다 So 그래서 The king disguised himself 왕은 그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장했다는 얘기죠 As a simple peasant 그래서 그냥 간단히 그러니까 단순한 평민 으로서 He ordered his bodyguard To stay behind To stay behind 이 위에 홀로 가는 동안 Reaching the hermit's heart 그 은둔자의 오두막에 도달하면서 여기도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여기에 도달 하면서 왕은 왕은 found an old man 근데 여기 find 5형식으로 가도 되는데 그냥 3형식으로 갈게요 그래서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자 digging digging in his garden 그의 정원에서 땅을 파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The hermit greet the king 그 은둔자는 왕에게 인사했습니다 And continued digging 그리고 땅 파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The king said 왕은 말했습니다 I've come here 나는 여기에 왔어요 To ask you 3 questions 당신에게 3개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Ask 동사는 4형식이죠 How can I learn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어떻게 나는 올바른 시간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할 Whom do I most need to pay attention to 누구 에게 나는 가장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Finally 마지막으로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The hermit listened carefully 그 은둔자는 아주 세밀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Decline to respond 답변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You must be tired 당신은 피곤한 게 틀림없을 것 당신은 분명히 피곤할 겁니다 여기 must must는 뭐뭐 해야 한다고 아니라 틀림없이 뭐뭐하다 땅을 계속 파고 있었으니까 라고 왕은 말했습니다 Let me help you with that 내가 당신을 그것에 help 동사 다음에 with 나오면 뭐뭐에 대해 about처럼 해석하면 돼요 그것에 대해 당신을 도울게요 The hermit thanks them 그 은둔자는 그에게 왕이죠 왕에게 감사했습니다 콤마 다음에 나오니까 또 분사고 문야 handing the king his spade 사형식 동사고요 건네다 왕에게 간목에게 직목을 건네면서 왕에게 삽을 건네면서 감사했습니다 왕인지 모르니까 The king worked for long time 왕은 for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While the hermit was them silently 그래서 이 은둔자가 그를 조용하게 바라보는 동안 여기 왓치는 여기 silent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지각이 아니야 여기서 왓치동사는 사명식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가 조용한 게 아니잖아 왕인데 왕을 가만히 조용히 바라보는 동안 왕은 오랜 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Eventually 결국 As the sun was setting 태양이 이럴 때는 지다 태양이 저 갈 때 왼처럼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The king stopped and sat 왕은 멈추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걸 멈추고 말했대 I came to you 나는 당신에게 왔어요 답을 위해 내 질문에 답을 위해 If you can give me none 당신이 나에게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다면 사형식 동사죠 None 부정으로 해석해 줘야지 Please let me know 내가 알게끔 해주세요 So that I can return home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So that 아까도 나왔던 접속사였죠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Someone is running toward us The harm is set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은둔자는 말했습니다 Let's see who it is 자 봐봅시다 그게 누구인지 The king turned and saw a man running out of the wood 왕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보았습니다 이번에 O형식 지각이에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한 남자가 우드에다가 S를 붙이면 숲이 되는 거야 숲 밖으로 달려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When the man reached the king 그 남자가 왕에게 도달했을 때 He fell down 그는 쓰러졌습니다 The king could see blood flowing from a large wound in his stomach 자 왕은 볼 수 있었습니다 O형식 지각 아까 여기랑 피가 흐르는 것을 그의 배에 배의 큰 상처로부터 The king washed 왕은 씻었습니다 그 피를 씻고 And bandage 그리고 bandage the wound 그 상처를 붕대 감았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He and the hermit carry the man into the hut 그와 은둔자는 그 남자를 날랐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The man closed his eyes and fell asleep 그 남자는 그의 눈을 감고 잠에 빠졌습니다 Because he was completely exhausted 그가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기 때문에 The king also lay down and slept 왕은 또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럼 여기서 희는 왕이 되겠네 그치 When he awoke in the morning 그가 아침에 깨어났을 때 The man was staring at him 여기서의 힘도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 남자는 왕을 보고 있었습니다 Forgive me The man back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남자는 간청했습니다 I don't know you 난 당신을 몰라요 I have no reason to forgive you 그리고 나는 이유가 없어요 당신을 용서할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뭐뭐 할 이라고 왕은 응답했습니다 You might not know me 당신은 아마 나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I know you 나는 당신을 알아요 라고 그 남자는 답변했습니다 During the last war 지난 전쟁 동안 지난 전쟁 동안 You killed my brother 당신은 나의 형제를 죽였고 그리고 나의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When I knew that 내가 대절을 알았을 때 당신이 여기는 head pp 과거 완료 을 쓴 거죠 그 운둔자를 보기 위해 당신이 갔다는 걸 내가 알았을 때 I decided to kill you on your way back 나는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되돌아가는 중에 on your way back 당신이 되돌아가는 중에 However I came across your bodyguard 나는 당신의 보디가드들이랑 우연히 마주쳤고 콤마 후니까 그리고 그들은 복수니까 그리고 그들은 나를 파악했고 나를 알아차렸고 그리고 나를 부상 입혔습니다 자 Although I escaped 내가 탈출은 했지만 I would have died 나는 죽었었을 것입니다 If you hadn't saved my life 당신이 나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었더라면 자 여기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사용된 거죠 문법 문제로 푸는 것은 문법 파트에서 풀도록 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과거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Now My son My sons and I will serve you forever 이제 나의 아들들과 그리고 나는 당신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자 Please to have made friends with his enemy so easily 자 그의 친구와 친구가 된 거에 기뻐하여 자 여기서 Please는 일단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Please 기쁜 기뻐 하면서 그리고 투부정사는 뭐냐면 감정의 원인 앞쪽에 기쁜 이라는 감정이 나왔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 용법 이라고 하는 거고 해석은 뭐뭐 해서 그런데 또 여기 뒤쪽에 보면 to have made to have pp 형태를 썼죠 이거를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완료 부정사 형태는 언제 쓰는 거냐 과거를 나타낼 때 주절보다 과거 여기가 주절동사죠 용서한 거보다 친구가 된 게 먼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을 영원히 섬기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게 먼저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메이크 동사는 여기는 참 많다 뭐가 이렇게 할게요 이영식 메이크 이영식 메이크는 비컴처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의 적 유자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자 해브 pp 현재 완료 수동태 자 당신은 떠났을 것이고 당신은 떠났을 것이고 and the man attack you 그 남자는 당신을 공격했었을 것입니다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가 사용됐어요 문법 관련된 거는 문법 파트에서 공부하겠습니다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the most important time 가장 중요했던 시간은 when you were digging 당신이 땅을 파고 있었을 때 이었습니다 I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은둔자가 말하기를 나를 안 도와줬더라면 너가 죽었던 거야 나를 안 도와주고 너가 그냥 가버렸으면 너는 그 중에 그 가던 중에 죽었겠지 그러니까 나를 도와준 게 잘한 건데 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and helping m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그리고 나를 도운 것이 동명사 주어 가장 중요한 것 이었습니다 later 나중에는 the most important time was 가장 중요한 시간은 when you cared for the man 당신이 그 남자를 보살폈었던 때 이었습니다 if you hadn't helped me 당신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었더라면 이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 계속 쓰고 있네요 자 he would die 그는 죽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he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and helping him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그리고 그를 도운 것이 여기도 또 동명사 주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remember 기억하십시오 명령문이에요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 오직 한 순간만이 있다 이것도 존재 구문이죠 중요한 그게 바로 지금이래요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당신이 당신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함께하고 있다 너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and doing that person good 여기는 두 동사가 사형식 동사로 사용되면서 여기는 그 사람에게 간목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여기도 또 동명사 주어야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충실해라 라는 지문의 내용이 되겠죠 어